자식에게 취미되는 3대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 비서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먼저 3위 볼게요, 3위! 하나, 둘, 셋! 우리 애들은 달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길어지는 노후 앞에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부모의 부양이 자식들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인데요. 52.6%가 부모의 부양은 자식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5년 전 얘기고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2022년도, 최근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21.4%만이 부모의 부양은 자녀 책임입니다. 저는 21.4%나 되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숫자가 점점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해가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러면 제 딸내미가 잘 안... 2위 보겠습니다, 2위. 슬퍼. 자, 하나, 둘, 셋! 나이 들면 돈 쓸 일도 줄겠지? 노원비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월 지출에서 교육비 대출이자를 뺀 것이 바로 순생활비가 되겠습니다. 큰일 났네. 순생활비. 그러면 이 순생활비는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부터 잘 주목해 주시죠. 노후 생활비는 말이죠. 바로 이 순생활비의 곱하기 2배가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은 말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잖아요. 너무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 가서 막 돈 펑펑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노후에는 말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갑니다. 맨날 놀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계속 여가 생활을 보내야 된다. 그렇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고정비나 기본적인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현대인들은 바로 이 여가에 쓰는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자식에게 취미되는 순간 되는 3대 착각. 1위는요. 하나, 둘, 셋. 집 한 채로 어떻게 되겠지.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죠. 노년층이 그래도 집 한 채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바로 부동산의 자산 비율이 64.4%나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고령 사회 진입 당시에 어때요, 그림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무조건 계속해서 오르지만은 않는 시대가 됐고 굉장히 불안해진 시대에 부동산, 내 집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